루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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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조림 하나 물 두개 아들 치료해 주자 아들 한번 더 나가자 그리고 방종면 찢었어 어 배고프다는데 헝그리 헝그리 떼스티 떼스티 헝그리 헝그리 예 헝그리 하고 돼지 헝그리 아빠 떼스티 엄마 떼스티 헝그리 돼지 헝그리 헝그리 떼스티 헝그리 떼스티였네 아빠가 맞네 아빠 보느라고? 지도 피쉬하고 숲속에 좀 들어갔다올다 숲속에 좀 들어갔다올다 그래 산 구석에 갔다오자 그래 아빠 한번 가보자 잘 아빠 한번 내보내봅시다 아 가방 챙길 때 상태보면 누가 제일 다가와서 올 줄 써있어요 아 진짜요? 아 산 별로야? 어? 어? 아 이거 이거 뭐 달라는거 같은데 이거요? 이거 달라는거잖아 라디오 싫어 왜줘 군방송이라고? 정말? 도끼 도끼 어 싸움 일어났어 떼스티 떼스티 엉그리 떼스티 어 총 얻었다 총 뺏어졌다 총 뺏어졌어 총 아 아무것도 아닌거같은 사실 읽는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를 할 줄 어? 아버지 오셨어요 어? 아버지 구급약 구해오셨어 어? 야 물 4개 구해왔어 구급약 1개랑 방독면도 구해오고 와 하나씩 하고 황글이 하고 내일 내일 내일은 우리 아들을 한번더 보내자 아 아들을 한번더 보냅시다 헝그리 떼스티 헝그리 헝그리 떼스티 헝그리 헝그리 떼스티 헝그리 티미가 컨디션 좋아 오케이 헝그리 떼스티 헝그리 야 밥을 구해와라 티미야 테이트가 또 헝그리하다고? 베리 헝그리일 때까지 참아 일단 이거 한번 들어보자 딸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어떡해? 지도 바꿨어 이번에 위치 어? 어? 떼스티 헝그리 떼스티 헝그리 돼지네 왜 한번에 같이 먹어? 몰라 어 이거 아니야 이거 뭐 달라는거 같애 라디오 가져갔을거 같은데 이거? 아니지 이제 뭐 죽을거 없어 어 야 야 이거 아들 죽었다 이거 이거 아들 죽은거 같애 어 이거 아들 죽었는데 어 아니야 아들 구해왔어 어 아들 방 동네라고 키 구해왔다 오 오 헝그리 오 우와 헝그리 타이어드 헝그리 타이어드 헝그리 타이어드 헝그리 헝그리 엑그리 음 헝그리 다리 아니지? 음 쓰읍 으음 흠 이번엔 누가 괜찮아? 테드 마이트 비어 에이블 투 서프라이즈 온르 엑 엄마나가면 되겠다 엄마나가면 되겠다 엄마가 나가야겠다 아들 물 안줬어 나? 나 아들 물 주지 알았어요? 어 안줬나 아들 물? 나 아들 왜 물 안줬지? 어 미안 나 아들 물 준 줄 알았어 어? 딸 보내야겠다 딸 딸 총 들고 나가 우리 돼지는 총 들고 나가자 우리 애기 총 들고 나가자 여기까지 갔다올까? Hungry thirsty 아빠가 Hungry thirst네 아빠가 Hungry thirst네 아니 아빠는 왜 이래 배가 많이 고파? 어? 어? 노이즈 어쩌고 Probably the right time to check out the 어허 나갔다오래 잠긴다고 이럴 때 나갔다올 때 도끼를 들고 나가야죠 무슨 뜻인지 사실 몰랐어 어? 총 왜 저래 어? 엄마 이거 아프대 이거 뭐지? 지도 어? 이거 지도가 뭐야 이거 We are able to 레시피 We am another 메세지 from the 어? 정부에서 메세지가 왔대 어? 정부에서 메세지 왔대 엄마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될까? 엄마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될까? 엄마 아픈데 치료할까요? masa 아픈데 어떻게 해야될까? 하나ering 자 네 한번만 더 이따가 책이 나갈 것 같은데? 딸 언제 와? 왜 집이 더러워졌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떨스티였지 그리고 엄마 치료하고 그냥 어? 라디오를 주면은 물을 준다는데 필요없어 이렇게 따가 필요없거든요? 어? 야 밥이 없는데? 어? 왜? 무슨 일이에요? 낙서가 왜? 어? 딸 들어왔다 어? 딸 아퍼 근데 우리 또 딸이 많이 구해왔네 딸이 많이 구했어, 밥 많이 구했어 야, 캔 두 개랑 물 한 개, 그 다음 치료팩 한 개 아, 딸 치료하면 되겠다 딸 치료해야겠다 이거 왜? 그래 아, 딸은 문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밥하고 물만 줘? 자, 읽어봅시다 테드 이즈, 아, 이너프 충분하다 얘 어, 그래? 그러면은 나갔다 오자 한번 아, 아웃사이드야 타이밍에 나가고 싶대 취미가 나가고 싶대 아빠나 아들 내보내야 될텐데 아들, 아들 내보내야겠다 이거 아들이 좀 심각해 지금 상황이 아들 떼스티 엉글인데 아, 아들이 나가 위험이 있다고? 떼스티, 떼스티 엉글 떼스티 엉글 떼스티 엉글 그러면은 아빠가 나가죠 됐다 딸을 고쳐주지 말래 딸은 문도 만들라는데? 어, 뭐야? 밥 달라는 것 같은데, 이냥? 지도 부라 같아 나 그냥 밥 뒤에 이거 줄래 딸 붙일래 헐, 야, 갑자기 다 벙글렀잖아 따로 뒤에 줄게 나갔다와 병 고쳤어 어, 도끼 도끼 잃어버렸어 얘, 떼스티 엉글이 헉, 뭐야? 떼스티, 떼스티 엉글이, 떼스티 뭐야, 미친 딸하고 어, 자살했다 아닌가? 엄마도 헌들인데? 2위 뒤에 드릴게요 아, 그냥 사망이에요? 아아 어, 아, 여기 다른 애 이상해 아아 아, 밥 아 아 아 아, 이 밥을 아끼면 안 돼 아빠 빨리 들어가야 될텐데 들어오세요 오셨다 아 야 존나 뭐하냐 너 딸 아들보다 못하는 놈이야 뭐하는 거야 슈퍼맨같은 소리 딸 아들보다 못한 놈이네 아들 보내야겠다 어 트랩 여행가고 싶대 그러면은 여행 보내드릴게요 이거 아들 보내야 돼 지전 한 이쪽 갔다올까 엄마 보내라고? 여기 갔다오자 뭐야 방금은 엄마라고 해놓고서도 엄마 보내지 말래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핸드카게는 채팅을 보라고?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거야 이 게임 내가 하고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이거 야 딸 아프다 딸 아픈데? 딸 아프다 값도 없다 헐 어떻게 가지? 딸 아파 식량도 없어 어 총 얻었다 어 엄마 왔다 오 야 엄마 쩔어 밥 구해왔어 도끼도 구해오고 밥도 구해오고 밥 구해왔어 그래도 다 떨티만 해 제발 밖으로 누구 보냈지? 아들 한번 보내야겠다 아들 한번 나가자 나갈 때 됐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나갈 때 됐어 헝 헝그리 헝그리 식 딸 치료를 못해요 메디킷이 없어가지고 헉 유크로리얼 어 벌써 왔어 아들? 뭐야 뭐했냐 미친녀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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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보낼까? 야 엄마도 아픈데? 야 엄마도 아프다 이제 허허 딸을 내보내자 덜스티 덜스티 헝그리 덜스티 헝그리 이거 어떡하냐? 다 덜스티 헝그리야 밥은 없는데 밥 없는데 아빠도 아프다 이거 우리집에 아픈사람이 몇명이야 그냥 차례대로 다 먹으세요 어 모르겠어 어떻게 해 어? 뭐야 문 열어놨다고 누가 세벼갔어 미친 어머나 아 어머나 어머나 마케볼까 한번 마케볼까 한번 지금부터 마카드 마키 야 딸 죽었다 아 나갔다와 아 어 더 액 나가자마자 엄마가 죽었다 나가자마자 큰일났다 이거 까비다 아 근데 오늘은 이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일단 여기서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